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오늘은 고1 모의고사 22번 요지 찾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 한번 같이 볼 건데 아래에 지금 한글로 선지가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본 다음에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말은 저희가 좀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하겠죠? 자, 뭐 기업이나 고객 이런 단어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고 고객과 어떤 정보 이런 얘기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기업과 고객, 키워드는 좀 고객이 후커스가 많이 간 것 같고 뭐 정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Information is worthless if you never actually use it. 정보는요, 가치가 없대요. 만약에 당신이 그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worthless 하면은 가치 없는인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참고로 priceless는 값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없는 거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라서 얘랑 얘 조금 비슷한 뜻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이다라는 거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지금 정보라는 키워드가 벌써 등장을 했죠. 어, 정보는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구나. 무슨 이야기일까? Far too often companies collect valuable customer information that ends up buried and never used. 너무나 자주요. 기업은요, 회사들은요, 중요한, 가치 있는 고객 정보를 모아요. 근데 그 고객 정보는 어떻대요? 뭐 한 채로 끝나는데 buried 하면은 묻힌 거죠. 묻히고 결코 사용되지 않은 채로 끝나지는 그런, 아, 그렇게 끝난 그런 고객 정보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역을 하자면 고객 정보를 많이 많이 모으기 위해서 고객 정보를 많이 많이 모으기 위해서 회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 정보들이 사용도 안 되고 어디 그냥 처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ends up, 무엇 하면은 뭐 한 채로 끝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다음에는 보통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 지금은 과거 분사가 나왔죠. 묻힌, 사용된 이렇게 과거 분사는 수대원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Customer Information을 수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러한 고객 정보를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필자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느 정도 답은 찾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쭉 다 읽어볼 거예요. They must ensure their data is accessible for use at the appropriate times. 자, 여기서에 대해 있는 회사들이겠죠. 회사는요, 이것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Ensure 하면 보장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시 생략된 형태의 어떤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죠. 회사들은요, 그들, 즉 고객들의 데이터가 appropriate times, 적절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때에 사용하도록 모두가 접근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리고 must가 나왔으니까 아, 이거 must 뭔가 좀 중요하다, 좀 강조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 뒤에도 조금 아, 구체적으로 읽어야겠구나 라고 이 문장 좀 중요하게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조동사 같은 걸로 요지나 주장 같은 거 찾으실 때는 어, must가 있네? 어, should가 있네? 어, have to가 있네? 이 부분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지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r a hotel,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요. One appropriate time for data usage is check-in at the front desk.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어인 거죠. 데이터를,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하나의 시간은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할 때예요. I often check-in at a hotel I visited frequently only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to give no indication that they recognize me as a customer. 자, 여기서 우선 끊어서 보면 나는요, 종종 어떤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데 내가 자주 방문하는 그런 호텔에 체크인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요,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그런 암시도 주지 않아요. 어떤 암시냐. 그들, 즉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나를 고객으로서 인식한다, 인지한다는 그러한 힌트나 암시는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지금 visit 다음에 어디 어디, 무엇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 목적어가 선행사로 빠졌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게 생략된 형태로 지금 호텔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뒤에 부분은요, 제가 지금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투부정사 부분과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투부정사의 어떤 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냥 두 개의 문장처럼 해석을 해도 되겠구나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투부정사의 모든 용법을 외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물론 그런 방법이 맞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경험상 너무 많은 문법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구문 분석할 때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그냥 유돌이 있게, 융통성 있게 아, 그냥 나는 이렇게 문장처럼, 두 개의 문장처럼 구분해서 해석해야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의 대절은 인디케이션 암시라는 부분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절이죠. 동격의 대절은 그래서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이 다 갖춰진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되게 자주 방문하는 호텔이 있는데 그러면 막 호텔 프론트 데스크 이런 데서 어, 고객님 또 오셨네요. 어, 반갑습니다. 저번에 하셨던 그런 설정처럼, 그런 방처럼 그때 묵으셨던 방으로 저희가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면 고객 입장에선 좀 기분 좋잖아요. 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체크인 할 때마다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암시도 없다. 즉 나를 알아보는 아무런 암시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The hotel must have stored a record of my visits, but they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front desk clerks. 그 호텔은요, 내 방문에 어떤 기록들을 저장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must have pp 하면은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인 거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하지만요, 그들은요, they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front desk clerks. 자, 그러한 정보가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나와서 make가 사역 동사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다, 만들다, 이런 쓰임이 사역된 거, 이렇게 사역 동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y are missing a prime opportunity to utilize data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focused on customer loyalty. 자, 그들, 즉 호텔 사람들, 호텔은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뭐 할 기회예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요, 뭐 하기 위해 활용을 하는 거냐면, 그 고객의 충성도에 초점이 맞춰진 더 나은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그런 기회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이 기회를 수식을 해주고 있고, 여기 부분은 그 안에서 뭐뭐 하기 위해, 즉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사용되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 분사가 마치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이 experience, 경험을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고객 경험에 초점이 맞춰진 더 나은 경험, 이런 식으로, 아, 고객 경험이 아니라 고객 충성도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좀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고객의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Whether they have 10 customers, 10,000 or even 10 million, the goal is the same. 자, 그들이요. 즉 호텔 직원들, 호텔이 10명이건 10,000 하면은 일시 백 천만 명이죠. 만 명이건 혹은 이게 백만인데 백만, 천만 명이죠. 뭐 심지어 뭐 천만 명이든 간에 그러니까 뭐 숫자는 사실 상관없이 고객이 적든 많든 간에요. 뭐뭐 하든지 말든지 간에 목표는요. 동일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that encourages loyalty. 충성심을 장려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호텔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목표라는 어떤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요지나 주장 같은 데에서는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뭔가 고객 경험, 어떤 충성심을 장려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구나.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죠. 왜? 고객 정보를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를 선지에서 찾아보면 바로 3번이 되겠죠. 고객 충성도, 즉 loyalty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정보 어떤 데이터나 information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